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편지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보내는 사람의 지위에 의해서 그 편지의 가치, 권위는 높아집니다 발신자는 누구예요? 만앙의 왕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들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는 그렇게 일곱 개의 특정 교회를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는 묵시문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종의 암호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그 의미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물고기 표시로 이렇게 알리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각 민족들마다 그 좋아하는 숫자가 따로 있죠 우리나라는 9고 중국은 8을 좋아하는데 나름대로 이유를 설명들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12와 7을 완전수라고 해서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2지파로 나누셨고 예수님께서도 12사도를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일곱 교회란 아시아에 있는 그 특정 교회들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들에게 하신 이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의 말씀이다 경고는 곧 오늘을 살고 있는 내게 하시는 것이므로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왜 12와 7이 완전 숫자일까? 거기에는 숫자마다 뜻이 있거든요 3은 3위일체 하나님 하늘을 뜻합니다 그리고 4는 동서남북 땅을 말합니다 곱하면 4, 3, 12가 되죠 그렇죠? 더하면 7이 됩니다 맞죠? 네 아유 수학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숫자 10이라고 하는 것이 7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모든 것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 발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권위와 중요성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발신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처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즉 성부성자 성령 3위일체 하나님을께서 보내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산투적으로 그냥 통상 그렇게 넘어갔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깊고 깊은 의미 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으므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가는 내 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존재의 중요성이 크면 클수록 내 삶에 끼치는 영향력도 비례해서 큽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의 목숨을 오락가락하게 결정하게도 만듭니다 내 부모 내 배우자에게 어떤 새로운 면을 발견하였습니다 막 나가던 사람이 180도 변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어떤 면을 발견하고 감동을 받아서 망나니의 아들이 효자가 되기도 하고 내 남편 내 아내에게서 어떤 새로운 면을 봅니다 그동안의 사이가 나쁘던 부부의 사이가 확 달라집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다양한 서술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어서 그의 반응하는 내가 그분의 뜻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 성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 신앙의 본질입니다 전도봉사원금 종교행위 열심히 해서 하나님한테 듬뿍 받아야지 그건 무당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끝도 없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설명에 담긴 깊은 뜻을 들어봅니다 성부 하나님 그분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다면은 다음에 이어질 구절은 미래에 대한 서술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래서 보통 영원히 계신 하나님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장차 오실 이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내게 내가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실 이 그렇다면 나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뜻에는 너는 그러므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준비의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준비 그분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준비의 책 사도회관은 핍박과 여건 가운데서 무참히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의 자세를 바로 잡고 흔들리는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그래야 해서 장차 오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중입니다 다음은 성령 하나님 그분은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십니다 일곱 영이란 완전한 영을 의미합니다 칠은 완전수 인간은 우리 인간들은 영과 혼과 육의 존재입니다 영은 정신세계인 혼과 눈에 보이는 세계인 육을 관장합니다 영이 이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이 건강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영이 병들어 있거나 점점 시들어가면 소통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부인합니다 혼과 육이 오히려 영을 주도한 결과 인간들은 타락하고 영을 상실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적인 존재가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적인 아름다움에 눈이 팔려 그들을 아내로 삼은지라 한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아름다움에 미혹되어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할 것을 그들에게서 찾지 못하겠노라 왜냐하면 그들은 육체가 됨이니라 단순한 고기 덩어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죽은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사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병든 영, 악한 영, 파괴의 영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완전하신 영, 살리는 영, 생명의 영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영적으로 민감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꿈을 잘 꾼대요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돼요? 잘 맞아 떨어진대요 그래서는 어떻게 돼요? 잠을 잘 못 자고 두려움에 떤다는 얘기입니다 애기동자를 모시는 무당도 어떻게 돼요? 잘 맞추죠, 그렇죠? 잘 맞춰요 그러니까 사탄도 영입니다 무당들도 꿈을 잘 꾸고 잘 맞춥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자기의 꿈을 말하고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절대 청종하지 말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들을 죽여버리라 죽이라 요즘 기독교가 무당 종교화 되기 때문에 교회마다 꿈을 잘 꾼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직꿈 얘기를 하고 착착착착 맞는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권사, 기도하는 집사라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우리 제일 큰 이모님이 아주 교회에 할 심도 아니고 방언도 하고 꿈도 잘 꾸십니다 그게 전화가 띠리릉 옵니다 네, 이모님 참 좋은 분인데 내가 어제 꿈꿨더니 네가 이렇다더라 조심하거라 저는 그 말을 한 번도 조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 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교통사고가 난다, 그렇죠? 오는 차마다 다 나쁜 놈들 아니에요, 그렇죠? 차 조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을 조심하거라, 구설수 전부 다 나쁜 놈들인 거예요, 다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파괴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내 꿈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꿈이 살리는 영인가 아닌가를 만약에 진짜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 있으면 딴 교회, 대우받는 교회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 거기 가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꿈이 어쩌고 저쩌고 아셨어요? 저도 꿈 무지 잘 꿔요 그런데 어떤 꿈이든지 다 개꿈으로 취급해요 개꿈 자, 이런 거예요 동글의 비유를 지난번에 들었어요 렌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굴은 저 끝이 보여요 그런데 여기는 렌턴이고 그 하인이고 짐꾼이고 가득 장비들이 가득 가득해요 그런데 입구가 안 보여 어느 굴로 들어갈래요? 렌턴 하나만 있어도 입구가 보이는 동굴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독교예요 입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죠, 그렇죠?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나는 입구를 아는데 입구가 아니죠, 출구를 아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만 알면 되는 거지 너 조금 있다가 자빠질 거야 넌 조금 있다가 넘어질 거야, 빠질 거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죠? 나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분께서 끊임없이 진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가운데 고난 역경에서도 나는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다 성령의 지배 아래에 놓일 때 내용은 살아나고 내 혼과 육은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환란 가운데서 육이 고생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수님한테도 엉길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러나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탄의 숫자는 666입니다 그 뜻은 그의 영은 여섯 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날뛰어도 일곱 영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한 끗 차이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으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지막으로 성자 예수님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수많은 예수님에 관한 서술 중에 충성된 증인을 가장 먼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증인은 곧 믿음의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증인이 뭐예요? 믿음이라면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라고 가르쳐주는 보여주는 증인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온몸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증인은 증인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느니라 충성된 증인은 나아가서 인도자가 되고 명령자가 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다른 일도 그렇게 따르게 하라는 것이 인도자와 명령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무서운 박해와 핏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대처할까?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지 불과 몇십 년 안 흘러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극심해 그렇게 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마침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아무리 로마 황제가 높고 그의 핏박이 무섭다고 하여서 그는 예수님보다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명령자는 예수님 그러므로 그들의 위협에 절대로 굴복하지 말고 예수님의 뒤를 열심히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도의안이 강구합니다 그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길게 길게 자세히 설명드린 삼위일체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마음이 놓이십니까? 그러시기를 바라요 저는 뭐예요?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하나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행위를 지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 마음을 읽고 거기에 올바로 반응하도록 부모님의 마음을 읽고 올바로 반응하는 사람은 효자효부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올바로 알면 알수록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받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게 됩니다 전혀 에이 그래?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최고 명령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심으로써 이 마지막 심판은 그분이 주도하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핍박에 맞서라는 그러한 당부입니다 사도요한이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예수님의 개시를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언이라고 할 때 머리에 처음 떠오르는 것은 미리 알려주는 미래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꿈꾸는 사람들 그래갖고 대우, 우대하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틀립니다 예수님의 영을 예언의 영이라고 하였지만 옛날 한글 번역에서는 대언의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대언의 영 다시 말해서 예언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맡기시는 것 예자가 내다볼 예자가 아니라 맡기실 예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대언의 영 하나님 대신에 말하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예언의 말씀은 항상 미래일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과거와 현재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언의 목적은 현재 가고 있는 잘못된 길의 방향을 돌리라는 경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에 관한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심에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맡겨서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 즉 예언은 신탁입니다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이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는 내용이 아니라 예언자들이 행했던 예언적 선포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출애급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건을 예견했던 것처럼 사도요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사건들이 장차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럽기 짝이 없는 모습이 중요 장면마다 언급됩니다 한참 고난, 지진, 어려운 일들, 재난 이런 거 그 다음에 반드시 영광스러운 모습 이 앞에 있는 재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무서울지라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즉 그분에 의해서 시작되고 도래하는 새하늘과 새 땅 창조의 완성이 어떻게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는지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 과정을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여러 심판의 장면들을 언급하면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이단들은 악합니다 그 시작부터 불선한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오직 삼위일제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이지 그 집단에 소속된다고 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그 집단의 교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의 심판은 의롭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단들의 교주는 자기가 바로 예수님 대신에 나타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짜, 지가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성부 하나님만이 구원의 완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진짜 메시아라고 합시다 신천지 그거 누구야? 그거 있잖아요 지가 좋아요 그래 예수님은 가짜고 지가 메시아라고 얘가 그거를 구원의 완성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수도 없이 놀아나요 수도 없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리하리라 세상 끝날 제림하시는 예수님의 장엄한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 것 창조 이래로 가장 황홀하고 장엄한 모습입니다 이 광경을 뇌리에 굳게 심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요한 게시록에서는 소위 그림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되 그 이미지를 머리에 각인시키라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그 광경을 마음속에서 그려내며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들죠 부천에 사는 한 여집사님이 있습니다 단칸방에서 어린 두 딸을 키우며 어렵게 어렵게 살아갑니다 골목길에서 드르륵하고 문 열면 바로 부엌이고 이렇게 방이 있는 그런 구조 아시죠 그죠 유리창은 막 깨지고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언제나 밝고 명랑합니다 힘든 기색 요만침도 없습니다 어린 두 딸을 키우면 그래 그 두 딸을 데리고 부천에서 강남까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모릅니다 신방 가서 알았더니 알았어요 그 이유를 남편이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는 중입니다 남편의 금이 환향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용기가 절로 나는 거예요 어떤 고생도 힘들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원하는 것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모습은 단위에서 7장 13절에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종종 얘기합니다 어떤 희한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에스겔서 몇 장에서 이미 그려진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끄집어낼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정말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재림할까요?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의 타고 오실 구름 색깔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요만한 소책자가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묻는 질문들 대부분이 요한계시록에서 발치한 것들입니다 모르거든요 그러면 큰일 났다고 지금까지 다닌 그 교회에서 엉터리로 배웠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빨간 구름을 타든 파란 구름을 타든 그때마다 기분이 달라서 그거 타고 오시겠죠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보게 될 그분의 위험을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을 포함하여서 모두 다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이미 보았습니다 인정하거나 말거나 우리가 털을 잡고 사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공기부터가 그분의 창조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창조물을 온몸으로 내 몸 자체가 그처럼 세상 끝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재림도 모든 사람들이 체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임재임으로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극명하게 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알곡과 가라지 알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억합니다 사도요한은 요한계시록 서두에서부터 두려움에 지쳐있는 초대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3위 1차 하나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의 장엄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각인시켜 어려울 때마다 끄집어내고 그것을 기억하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의 뇌리에서 반드시 끄집어내서 지워버리고 싶은 것 그거는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공포의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필찬 교수는 그의 저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것인지 새롭기 때문에 어려운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종말에 관한 내용이기에 그 내용이 새롭고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단들이 갖고 노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낯설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러한 광경이 나올 때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다른 구약 예언서에서 끄집어내서 이 사실은 이미 묵시문학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각인시킬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들한테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요? 익히 들어왔던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새롭거든요 그런데 마치 저만 아는 양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들 처음보다 XX 이런 것도 방송에 나가면 또 안 되는데 편집해 주세요 아니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정말 아무리 새롭고 생소한 것이라도 익숙해지면 그 어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설명드리는 거예요 나보나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분의 손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두운 밤길, 무서운 밤길도 악이 업고 가면 무섭지 않다고 말해요 그죠? 애기가 나한테 무슨 힘을 줘요? 바로 그것이 동행이 갖고 있는 파워예요 애기하고만 동행해도 안 무서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죽음은 그분을 영과 영으로 만나는 최고의 순간이에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죽음이 무서운 것이지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그분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가장 사랑할 때 가장 사랑하는 분을 이제 영과 영으로 만나는 순간이 무서울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요한 게시록을 공포의 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악한 세력에게 미혹당해서 처음 보는 인간 교주에게 자기 영혼을 맡겨버리고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갑니다 사도여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에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울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이 세상 존재하는 그 모든 어떤 것들도 그 처음과 마지막 중간에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만난을 이기고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함께 즐거움의 잔치를 참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분은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성참이 우리 하나님 내게 다가오셔서 자신의 존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그 사랑하는 분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만난을 이기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하여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